진짜 막판 요번에 진짜 능력당하러 갑니다 진짜 막판합니다 미니윙즈님 들어가세요 6랭 7랭 그래 이왕 이왕 능력당하는거 제대로 당해보자 만렙이야 만렙 50레벨이 만렙이죠 랭크도 장난 아니고 랭크도 장난 아니고 능력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판은 아까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역시 사람은 아쉬울때 끝내야돼 그지 않나요? 아쉬울때 끝났어야 돼 딱 좋았는데 점점판 거기서 딱 끝냈으면 모두가 행복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을거야 걱정된다 얼마나 능력당할지 얼마나 능력당할까 진짜 뭐야 설치해 설치하라고 저사람들은 또 퍽도 얼마나 많겠어 내가 근처만 가도 다 알아차리고 미리 미리 도망갈거 아냐 다 알아차리고 미리 미리 도망갈거 아냐 다 알아차리고 미리 미리 도망갈거 아냐 어 저기 있다 어디갔어 여기 있었는데 어 뭐야? 아 됐죠? 아 이거 찾다가 시간 다 간다니까 이거 깔다가 보이지도 않아요 애들이 애들이 보이지도 않아 보고 싶다 애들아 보고 싶다 친구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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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여기있어 여기야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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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 안잡혀 쟤 내가 저기 깔아놨는데 내가 저기 깔아놨는데 어 왜 와 부셔졌어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열받는다 나 화가 난다 나 돛도 없어 지금 아 깔고 싶어도 돛이 없어 그러니까 랩 차이가 너무 나니까 뭐 어떻게 안 돼 할 수가 없어 더 대체도 잘해요 고랩들은 음 덫 해체 퍽이 퍽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안한다니까 하면 뭐해 다 해체 하는데 아까 거기서 딱 걸려줬어야 재밌는 건데 그쵸 너무하잖아 아무리 내가 쪼레비라고 이거 뭐야 다 해치있어 음 음 랩 비슷하게 배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으헤허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흫 흫 흫 흫 흫 흫 보이는데서 했으니까 또 안들어가기 안걸리기지 또 아, 갑자기 짱이난다 근데 또 발전기도 안 꺼놨어, 애들이 지금 놀리는 거야, 나 이건 놀린다고밖에 이거 봐 이런다니까 누가 이거 해치하네 저도 제가 밟은 적 있어요 짜증나 안 잡어 능력당한다고 했잖아 그래, 한 번 놀아보자 이거지 어, 도시 없다 자기꺼에 자기가 걸리기도 하는데 근데 뭐 살인마는 걸려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다시 풀어요 안 도망가네 야, 이게 짜증나 아, 화난다 으아, 화난다 아, 끌어내렸어야 되는데 어디갔어, 왜 또 너야 나 흥누나 잡아야 되는데 너 말고, 흥누나 어디갔어 너 말고, 흥누나 어디갔어 아, 나 승질나서 여깄다, 흥누나 흥누나 내가 너는 잡을 거야 날 능력해, 감히 감히 날 능력해 아, 근데 어떻게 걸 데도 없냐 이리와 이리와 뭐야, 그새 또 살려줬어 빠르다 잘 살려준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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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아, soybeans 아니 재미있는데 재미있어야죠 지금 누가 저렸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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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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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려줬어 오 살려줬어 살려줬어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 좀 더 에이 도망가지 말고 한대는 맞아줘야지 인간적으로다가 피해 축제 도망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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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치다니 이렇게 놓치다니 이렇게 놓치다니 너도 가 갈라면 가 가라고 가 다 가 점수 많이 땄어 그래도 네 네 시간제한 없습니다 미니민주님 주무시라니까 주무시라니까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이정도면 뭐 서로서로 즐거웠죠 아까 제가 그 한 흑누나를 쓰러트리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능욕만 당하고 끝났을텐데 오 이거 뭐야 점수 차이 뭐 그렇게 뭐 어 많이 나네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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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